1, 2, 3. magnitude 성공. 누구입니까? 누구예요? 같은 건데요? 누나 오판 같아. 오판. 나 말 잘했다. 그래, 진짜 무서워. 여러분, 여러분. 성공, 성공. 오늘 함께 할 덤 K-pop의 여왕들 인사도 가ido. 도착을 했습니다. 런던 월드 퀸덤 여러분 나와주세요! 퀸덤 여러분,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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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합니다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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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네 성적표야.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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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릿한 첫 키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킴덤의 정말 일당 100입니다 K-POP의 카리스마 전사 쇼님! 안녕하세요, 의린입니다 일당 100위의 무대를 정말 꽉 채우고 옆에서 우리 펭구 씨는 매번 보잖아요 그쵸 아, 지금도 뭐 놀라서 머리가 삐죽삐죽 쓰네 자, 이분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소녀의 리더 엑시, 섹시, 매감 폭시 엑시! 엑시, 섹시, 매감 폭시? 안녕하세요, 놀토에 처음 나오게 된 엑시, 섹시, 엑시입니다 엑시, 섹시, 매감 폭시 엑시, 엑시 옆에 우리 김동연 씨 만났는데 어때요? 정말 너무 든든해요 아, 든든해요?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너무 든든하다 섹실랑 자, 계속해서 1위 보나, 2위 보나 우주소녀의 센터 보나 네, 안녕하세요 우소녀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나 이뻐, 이뻐 아니, 근데 탱구 씨 보나 씨가 퀸덤에서 우승하셨나요? 왜요? 아니, 오늘 의상 자체는 거의 뭐 아니, 오늘 의상 자체는 거의 뭐 해외 미인대회 수상자 같기도 하고 지금 딱 같이 해외 미인대회 아니, 오늘 제가 퀸덤 친구들 나온다고 해서 좀 적당히 했어요 오, 그래 아, 그래 너무 귀여워서 적당히 했어요 조금 적당히 했어요 좀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, 그렇지 왜냐면 이분들의 엘러지라 그러니까 그렇지 좋습니다 정말 화려한 퀸덤이 오늘 놀토에 함께해